발음도 제대로 안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이제 막 곡 분위기는 신나는데 사실 가사는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한테 딱 하루만 더 생각을 해봐라 후회하기 전에 그 헤어지자는 말을 내일 해라 약간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내일 해라 그럼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헤어지자는 남자가 그냥 빨리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? 아니면 가사의 내용처럼 하루종일 이따가 내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엘이형 어 그럼 남자 안 만나지요 아 그런 남자 만나지 않겠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사의 내용은 그렇지만 선답이네요 그리고 아까 뭐 한이형이 스타일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엘이형 어떤 스타일의 컨셉을 기획하고 함께 꾸미게 된거에요 스타일링 의상 아 일단 복보 저희 컨셉이 지금 복보이다 보니까 그 8,90년대 힙합 그런 뮤직비디오들 그래서 많이 찾아올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하려고 한거 같구요 네네 어... 예 뭐 벙거지 모자라던가 목 또 이런 체인 목걸이 뭐 멜빵바지 투박한 부츠 뭐 이런게 있는거 같습니다 네 독특한 컨셉하고 또 이 들려지는 여러분 지금 들리고 계시는게 오늘 방금 들으셨던 타이틀곡 네일의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